561번. simbat는 to help people like can. can과 같은 사람을 돕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has been trained가 답이 되어야 되고요. 얘는 수거로 외워야 돼요. be trained. 투부정사. 얘는 오형식 수거고 오형식 수동태 수거예요. 뭐뭐 하도록 훈련받다. 그래서 물론 train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을 안 쓰는 것은 꼭 아닌데 여러분들 문법 시험에서는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거의 대부분 수동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562번. we could give you more discount. 우리는 너에게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were your orders large enough. 너의 주문이 충분히 크다면 enough 하면 충분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답은 뭔데 왜 워가 답이 되느냐? 이거는 가정법 도치가 사용이 된 거예요. 가정법 도치는 뭐예요? 가정법 도치는 were, had, should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뒤쪽에 주어 다음에 뭐 필요한 것이 이제 따라오겠죠? 이걸로 시작하면은 가정법 도치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도치라는 건 뭐야? 해석할 때 if 넣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도치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은 그거는 이제 쌤한테 물어보도록 하구요. 자 이 were, had, should가 앞쪽에 있으면 이 if, 가정법 도치 쪽이 오히려 이 앞쪽에 있으면은 쉬운데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좀 찾기가 어려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많이 봐가지고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자 56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the t is had been bothering David for some time. 자 답은 여기는 had been bothering David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얼마동안 괴롭혀 왔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 had pp, had been ing, 근데 had been ing가 과거 완료, 진행, 시제, 더 과거, 대가거, 더 옛날 과거부터 과거까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여기가 답이 되어야 되는 거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모르고요. 뒤에 걸 보면 알아요. 자 he knew, 자 여기는 데타나가 당연히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는 알았었습니다. 뭐를? he should have gone to the dentist earlier. 그가 더 일찍 치과에 갔어야만 했다는 걸 알았었는데 그러나 그거는 그것을 미루어 썼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어?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서 have been bothering 이면 여기가 시제가 과거인데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자. 현재 완료 진행과 어울리지 않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should가 답이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조동사 have pp는 과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로 해서 그런데 must have pp는 원래 must는 원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도 있고 뭐뭐 임에 틀림없다도 있고 그런데 must have pp는 어? 조동사 have pp의 형태로 쓸 때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뭐뭐 했어야만 했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should have pp가 뭐뭐 했어야만 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골라내는 문제가 가끔 잘 나옵니다. 잘 알아둬야 돼요. 자 564번 if the weather is good 만약 날씨가 좋으면 he will arrive in 여의도 on august 그는 8월에 여의도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is지. 왜? if절이잖아. 구사절에서는 미래시제 없다. 당연히 그럼 뭘로 써야 돼? 현재 시제로 써야죠. 565번 however 그러나 when our farmer appeared 그 한 농부가 등장했을 때 the dog got up and followed him 그 개가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자 얘는 appear고 왜에요? appear는 여기서는 지금 일형식의 appear에요. 등장하다. 일형식이니까 수동이 있겠어? 일형식이란 얘기는 수동불가라는 뜻이겠죠. 자 566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답은 to have been이 돼야 되고요. 자 해석은 it seems to have been there for years 자 비동사는 여기에 있다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있어 왔던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수 년 동안. 자 이거를 뭐라 불러요? to have pp를 완료부정사 라고 하는 거죠. 완료부정사는 언제 쓰는 거야? 과거를 표현해 주고 싶을 때 주절보다 더 과거 주절보다 더 과거를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꺼가 사용이 된 거고요. 1번은 아니고 2번이 사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면 for year 수년 동안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과거부터 즉 대과거를 뜻하는 거겠죠. 대과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더 예전부터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 그래서 더 옛날부터 과거 그 시점때까지 거기에 있어 왔던 것처럼 보였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567번 볼게요. They will be able to get some skills and experience 그들은 약간의 기술과 그리고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Before they find a job 자 여기는 befor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되겠죠.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없다. 568번 봅니다. Yesterday he heard that 그는 어제 그는 대절이라고 들었습니다. 뭐가? He had passed it after all 그가 결국은 그것을 통과했다고 자 그래서 여기는 had pp 합쳐가지고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 거죠. 과거 완료 언제? 대과거 그러니까 어저께 들었는데 그 전에 통과 했대요. 근데 was past 가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요거는 수동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수동태 불가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569번 봅니다. It is fascinating, rare plant. 여기 fascinating은 멋진 이라는 완전 형용사에요. 그것은 멋진 자 희귀한 식물입니다. 근데 어떤 식물이에요? 자 지금 앞쪽에 있는 플랜트 식물이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왓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행사가 있어서 왓은 선행사 없음. 자 그래서 어떤 식물이에요? was presumed, extinct, 멸종되었다고 여겨졌던 식물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단지 최근에야 그것은 다시 발견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only로 시작하면서 only 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도치는 무슨 어순을 따라간다고? 의문문 어순을 사용한다. 그래서 it이 주어고 was하고 discovered가 합쳐서 수동태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수동태에서 bpp에서도 b동사는 앞쪽으로 뛰쳐나와야 돼요. 조동사 일종이니까. 그래서 단지 최근에야 그것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570번 a car is really a consumer product. 자동차는 정말로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상품이래요. 소비재 상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 철 철은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재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거는 생산재 상품이라고 하는 거고 소비재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쓰게 되는 거 자동차는 소비재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 파는 생산재 상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at is 즉 다시 말하자면 it is made 그것은 만들어집니다. 뭘 위해서요?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의 투부정사 목적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투부정사 앞에 이게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it은 자동차를 나타내는 거죠. 자동차는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use의 목적어는 뭐겠어? use의 목적어는 여기에서 대신 대신 의미상 목적어가 it 그리고 is not a product 어떤 물건이 아니래요. 어떤 물건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뭐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건 상품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use2인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이게 다 이거를 고르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use2는 use2 동사원형은 뭐뭐하곤 했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use2 메이크까지가 동사야 other product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해 버리거든. 위치 뒤는 불완전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use2하고 2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야. use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적어놓자. use 에 목적어 없음 571번 그러나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대개로는 my only companion world open 나의 유일한 동행은 돌고래 돌고래와 그리고 flying fish 날치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새들이 stop by 멈추고는 했습니다. 히치하이크를 위해서 혹은 잠시간에 휴식을 위해서 자 여기는 stop 다음에 stop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by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동태 쓰면 안 돼요. 왜냐? stop by는 수거 거든 수거에요. 수거. 그죠? 무슨 뜻이에요? 잠시 들리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거위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안 쓰겠죠? 자 572번 야 the bacteria 어쩌고 자 그 bacteria는 얘는 문장 구조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고르게 되면 are used 그럼 동사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또 동사가 있거든. 얘는 여기가 동사에요. 여기는 주격보호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동사가 될 수는 없고 이렇게 수식을 들어가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 당연히 pp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used 사용되는 bacteria 뭐하기 위해서? 스위스 치즈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bacteria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걸 갖다가 후치 수식이라고 그러죠. 후치 수식이라는 얘기는 주격관대 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which is is 가 생각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be used to 부정사 합쳐서 무슨 표현이 만들어져요? 뭐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라는 표현이죠. 573번 자 The recording of the great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서구 문명의 그 위대한 역사의 기록은 기록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made 들어가야 되고요. By the early development of alphabet writing 알파벳 글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에 이 초기 발전에 의해서 글이 있어야 역사를 기록을 하지. 어 자 그리고 여기는 어 뒤에 보니까 명사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 명사 목적어 없음 라는 얘기는 수동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지금 be made possible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동 다음에 형용사가 있죠. 얘는 실제적으로는 o c 목적격 보호예요. make 가 o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o 형식 수동태 라고 적고요. 자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는 거지 목적격 보호까지 사라지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도 외워야 돼. be made 만들어지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뭐하게 되다. 그러니까 무슨 동사랑 비슷하겠어. become 동사가 되는 거예요. 수동이 되면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73원 two men 자 두 명의 남성들이 who recently spent five days on a coral island 자 이 산호초섬에서 최근에 5일을 보냈던 이 두 남성은 소망했습니다. 어 그들이 거기에서 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머물렀기를 자 얘는 wish는 나오면 wish 가정법이 되겠죠. wish 가정법이 되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이 된 거예요. 어 가정법은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가 있는데 have state 는 현재 완료잖아. 없어. 그러니까 head state 그들이 거기에 더 오랫동안 머물렀었었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어 이제 떠날 때가 됐었더니 어 더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당연히 시제는 과거로 해석하죠. 자 575번 자 해픈 동사 종종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는 이거는 일형식 자동사에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죠. 일형식 자동사라는 얘기는 수동 불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정원에서 요전날 어 576번 유장 제안 요구 명령 에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대절에서 주어 나오고 당연히 당연히 주어 나오지 그 다음에는 슈드 생략 동사 원형을 쓴다 라는 것이 어 권유형 가정법이죠. 근데 해석할 때는 슈드의 의미를 넣어줘야 돼요. 증인이 뭐뭐 해야 한다니까 데려와 져야 한다. 증인이 출석해야 한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577번 When the French government was organizing a fair for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 루이 18세인가 그 저기 단두대로 처형시키고 했었던 자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 들어가 줘야 되겠지 그래서 조직하다 야 정부가 조직을 했을 때 The Noted Bridge Engineer Noted 하면은 유명한 그 유명한 어 다리 엔지니어인 공학자인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 구조물을 디자인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그 사건 그 사건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이 프랑스 혁명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에펠타오라고 하는 것이 어 저기 뭐야 근데 에펠타오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에펠타오인가 어 에펠타오가 되겠네 에펠타오가 결국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에스크 동사 이거는 사형식 오형식이 있어서 사형식 아니 삼형식 부터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모두 있어서 꼭 해석 필요 이 사람이 요청을 한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요구 요청을 받은 거야 엔지니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좀 디자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돼요 be ask to 부정사 들어가면서 뭐뭐 하도록 요청 받다 578번 자 before this invention 이 발명 이전에는 people have to light their home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어두워진 이후에는 초나 혹은 가스라이팅 가스 등으로 어두워진 이후엔 집에 불을 켜야만 했습니다 자 ago는 before는 여기서 전치사인데 ago는 언제나 명사 뒤에 붙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ree years ago 이렇게 3년 전에 얘는 뒤에 붙는 뒤에 붙는 특이한 전치사에요 아니면 부사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579번 unimportant aspect of farm machinery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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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의 중요한 측면은 농장 이제 뭐 경운기 라든가 트랙터 라든가 예전에는 다 소나 사람이 했으니까 이런 농장 기계를 위해 중요한 측면은 자 지금 벌써 앞쪽에 선행사가 있어요 보니까 선행사가 있다는 얘기는 what 불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뒤에 완전 불완전 따질 필요도 없겠다 자 그러니까 위치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which is not often recognized 종종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데 또 불구하고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라는 얘기고 여기가 동사 여기가 주격보호가 되겠죠 대절이 자 그것은 그것은 뒤쪽에 보니까 modern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현대의 현대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조직들을 possible 가능하게 가능하게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has been made 는 요거는 현재완료 수동태죠 근데 여기는 뒤에 보니까 목조가 있어 여기 그러니까 안되지 그러니까 능동 들어가서 has made 이렇게 들어가면 얘하고 얘하고 합쳐서 현재완료가 되는거지 어 그래서 능동 능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능동 그래서 현대적인 현대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뭐를 By freeing large numbers of people 많은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 음식 생산으로부터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계가 더 훨씬 많이 수확을 해주니까 그래서 다른 일들을 위해 다른 일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술가도 나오고 이제 예술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such as manufacturing 제조업과 같은 그러니까 공장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되고 그리고 뭐 또 3차 산업 됐겠죠 580번 자 He'll look as if he 어쩌고저쩌고 for 10 days 그가 10일 동안 먹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니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들어갈 때는 가급적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겁니다 완료 시제에 여기는 hadn't eaten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됐네요 그죠? 이건 대가거가 아니라 대가거부터 과거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과거 완료 시제다 생각하면 됩니다